자 그럼 의제기부금이라고 나와요 자 의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에 의제 의제라는 말은 뭐야 아닌데 그걸 본다는 거지 아닌데 그럼 기부의 특성이 뭐야 특성이 징여죠 징여 징여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단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무상이죠 무상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게 아니야 기부의 속성은 원래 무상이에요 무상 근데 우리 법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유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잘 봐요 이게 시가 1억짜리를 공짜로 주면 기부야 그걸 현물 기부라고 해요 근데 시가 1억짜리를 만약에 500만 원 받고 줬어 그럼 9,500 기부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무상 거래는 당연히 기부지만 유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의제기부금이에요 저 1억 중에 얼마 1억 중에 500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럼 시가하고 차이가 있죠? 그 중에 일부는 기부금으로 보겠다 라는 게 의제기부금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워 되게 잘 봐요 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게 주식 거래가 많은데 주식은 너무 어려우니까 토지로 할게 토지로 땅이 있어 시골에 땅이 있는데 이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자와 거래를 했어요 얘한테 싸게 팔았어 팔았어 10억에 팔았어 10억에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10억에 팔았어 근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오더라도 기부가 있다는 거야 기부가 자 그럼 이 상황에 한번 몰입을 해봐요 너무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법인인데 개인은 이런 규정이 없어 법인만 있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나랑 생판 모르는 놈한테 10억에 팔았다고요 그쵸? 근데 너는 시가보다 싸니까 싸게 팔았대 그러면서 기부래 이 전제의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봐 땅을 10억에 팔았는데 생판 모르는 놈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청에서 와서 갑자기 시가보다 싸게 팔았다고 기부래 여기서 네가 한번 반박해봐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나 같으면 그 얘기부터 할 거야 네가 얘기한 시가는 도대체 뭐니 이게 시가인데 무슨 얘기야 아니 세상에 시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건데 이게 시가지 무슨 개소리니 욕부터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시가지 뭐가 시가야 세상에 생판 모르는 놈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자들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이라면서 서로 짬짬이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특수관계인도 아니면 이해관계가 전혀 대립되지도 않는데 내가 판 게 시가지 무슨 얘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규정 함부로 적용하는 게 아니야 함부로 그러면 이게 시가가 아니라고 하면 국세청이 정한 시가가 있겠죠 그게 나중에 보충적 평가로 나오는 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규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어 왜 이게 시가인데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법조문에는 이렇게 거래한 경우 무조건 기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거래한 때 기부라고 보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찾아봅니다 의제기분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의제기분 거기 답 있어 답 있어 이미 무슨 말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싸게 팔았다는 거야 혹은 비싸게 샀다는 거야 싸게 팔거나 비싸게 샀대 자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정당한 사유는 또 뭐야 지금 배우는 내용이 없으면 돈 되는 거야 세법에서 제일 돈 되는 거야 국세청 맨날 과세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야 네가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는 뭐니 이렇게 나와야지 국세청이 뭐 한다고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세청이 권력자고 하지만 이게 뭐야 이게 정당한 사유가 말도 안 되지 그럼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제3자 객관적인 사람 입장에서 자 네가 국세청이야 네가 지금 싸게 팔았다고 과세된 자야 내가 법관이야 한 번 볼게요 둘의 말을 듣는 거야 얘는 정당한 사유가 없대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 보고 입증하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얘 보고 납세자 보고 입증하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명 보고 입증 책임을 둬야 되겠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납세자 보고 입증하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국세청 보고 입증하라는 게 합리적이야 본인 생각 어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 입장 네 주장을 해봐 네 주장을 국세청 입증해야 돼 우리 지금 롤플레이 하고 있었는데 너는 국세청이라니까 납세자가 입증하라고 해야 되지 너는 국세청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지미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지 제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증해야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얘는 아니 저쪽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증해야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라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거래를 두고 이 거래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어떤 누가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봐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겠어 누가 입증하라고 하는 게 맞겠어 국세청 납세자 그렇지 국세청이 뭐가 없다는 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지 아니 거래가 내가 왜 그렇게 거래했냐 아니 그냥 그렇게 거래하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10억에 파는 거지 무슨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조문을 다시 봐봐 조문이 막 써진 게 아니야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자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문이 이 세법 조문이 기가 막힌 거야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지 즉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있다는 거지 과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했다라는 걸 국세청이 입증했다고 입증했다고 여기까지 좋아 그럼 국세청 얘기하는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가 그 시가가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법조문이 있어 법조문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 이게 우리 사인간의 거래하고 법은 많이 다르죠 특히 시세 이런 거는 그렇잖아? 강남의 아파트값이 하루하루 다른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야 법조문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가 않아 1년 내내 똑같아 그러면 법에서 얘기하는 시가가 5억이라고 치면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거를 영어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세이프 하블 이렇게 얘기해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버 한국 맞아? 내가 스페링 잘 못 써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있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고쳐줘 그래서 난 잘 못 써 세이프 하버 룰이라고 그래 안전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하면 30% 인정해줘 그러면 6억 5천 안에 거래하면 괜찮아 혹은 3억 5천 안에 거래하면 괜찮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한 거를 파란색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요? 정상가격이라고 하죠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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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했더라도 정상가격 안에만 있으면 OK 되는 거야 OK